선생님, 나 이런 데 오랜만에 오는 거 같아. 진짜? 정동진이는 포장 맞자? 이모, 여기 조개구이가 제일 유명하겠죠? 네, 조개구이. 이거요? 그러면 조개구이 숫자 하나랑요. 오빠, 소주 한 잔 해야지, 여기 와서. 맥주 먹자, 소주 먹으면. 나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. 맥주 먹자. 이성이 있을 때. 맥주. 맥주 하나 주세요. 맥주 하나 주세요. 술술 잘 넘어가는 술로. 여보, 술 잘 못하니까. 한 잔만 먹을 거야? 한 잔 먹지 말고, 많이 먹어. 한 잔 먹지 말고, 많이 먹어. 술 먹이려고, 술 먹이려고. 이 애들은 숫자분께 숫자분 내밀다고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. 나 믿으면 많이 먹고, 못 믿으면 조금 먹어라. 믿지. 엄청 먹어라. 믿긴 믿지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여보, 이거는 숟가락으로 따라야 되는 거 알지? 슉! 사람 살려. 여보, 엄청 잘 땄나 봐. 응. 자, 여보. 자, 받으세요. 받으시오. 감사합니다. 받으시오. 나 술 취하게 해서 뭐 하려고? 궁금하면 먹어봐라. 첫 잔은? 원샷이겠죠? 여보. 우리 그러면 서로에게 덕담 한 마디. 응. 응. 나는 여보가 올해는 돈도 더 엄청 곱하기 5배 더 벌게. 오우. 몸 좀 많이 챙겨서 건강했으면 좋겠어. 고맙습니다. 오빠가 하고 싶은 일 있잖아. 작품들도 다 대박 나고. 알았어. 그리고 더 건강하고 술 좀 줄였으면 좋겠어. 알았어. 그러면 이제 건배를 딱 하고 이걸 딱 원샷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. 자, 짠. 그런 식으로 원샷 당겨. 고맙습니다, 술을. 어어? 와, 잘 드시네. 에이, 나는 그냥 못 이루어져야겠다. 여보만 이루어. 어? 어? 어머. 어머, 괜찮아. 됐어. 아이고, 잘 먹었네. 사람 살려. 와. 아아. 너 언제 집에 다 갔다. 너 언제 집에 다 갔다. 아, 진영 씨. 네. 맘먹고 갔구나?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니, 그렇게 소원을 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. 그래서 그래서 먹은 거 와요. 맘먹고 갔네. 아니에요. 저 큰 여자 아니에요. 아이고, 참. 우리 여보가 날 위해서 원샷 해주고. 어우,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어? 뭔지 알죠? 네. 여보랑 이렇게 술을 먹어보는 건 정말 거의 처음 아니야? 맨날 둘이 이렇게 뭐 해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말할지 뭐 이렇게 진득하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네. 그치. 좋구만. 아, 행복하다. 어, 우리 커플 술 CF 찍었으면 좋겠다. 커플 술 CF? 커피는 눈으로 마시고 술은 옆선으로 마시는 거야, 옆라인으로. 한 번 막아봐. 자, 내가 해볼게. 자, 레디. 액션. 술 한 잔 사주실래요? 아... 아, 여보. 여보 왜 쏟았어?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. 에이. 아유. 에유. 여보, 근데 이거 먹어도 될 거 같아, 진짜로. 아, 여보. 저게 넣어. 아. 아. 아- 자. 난 속으로 이거 찍어 주세요. 아이고, 어때? 안 뜨겁지? 사람 살려. 사람 살려. 진짜 맛있어. 오빠,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음. 맛있다. 그치? 진짜 맛있다, 이거. 오!